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믿음소방교구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구호 준비 시작 하늘의 비전을 위해 독수리처럼 비담하고 코플처럼 돌파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축게 두선모아 비하니 이 신원정 백구사 맑아오르리 아침을 반일이 저조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영혼을 고열한 피로 씻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주소 모아 위하니 그 신은 정배부사 주가 의미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 밝게 하시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가원 시청자 저와 함께 하소서 주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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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원